요한복음 첫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 두 번째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 세 번째 기록한 때 시기는 주후 90년경 네 번째 요한 복음의 내용상의 특징 A. 본서에는 사건 자체보다 긴 강론의 형식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강조되었습니다 B. 개인 면담이 앞부분에 걸쳐 상당히 폭넓게 나타났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니고데모 예루살렘의 니고데모 본서는 일명 독수리 복음입니다 본서에 기록한 9건의 이적 중에 6건은 본서에만 나오는 단독적인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문체상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A.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헬라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A.就是 이 간단明了的, 이 시라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B. 본서에서는 나는 뭐 뭐이다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을 지니신 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신학적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第六,我们来了解一下神学主張 사복음서 모두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장 7절 1장 7节 20장 31절 20장 31节 1장 12절 본서에서는 98번이나 믿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B.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B.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20.31.6.35.13.13.13.13. 1.1.8.58.10.30.14.9. 물론 본서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4.6.11.35.19.28. 그 다음에는 C 영생에 대한 말씀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본서에서는 구원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3장 15절 10장 10절 20장 31절 예수 그리스와 연합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4절 그 다음에 띠 속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띠, 그 다음에는 수죄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의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시시의 요한은 바 예수 칭소의 신의高양 1장 29절 1장 29절 3장 14절 3장 14절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지적지의 롯디소 시외의 저 시제의 롯 6장 51절 6장 51절 또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을 유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다. 예수 예수는 자신의 양들을 유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다. 예수 예수는 자신의 양들을 유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다. 10장 11절 10장 11절 이와 같은 속죄 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요한복음 1장 장명은 증거 이주의 주제는 대리지를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주제의 주제는 첫째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심 치도 주의光来到我们 중감로 오심 1절 5절 1-5절 두번째 하나님께서 증거자를 보내어 증거하심 6절로 8절 3. 그리스의 오신과 영접하는 자 9절로 13절 4. 도성 인신 14절로 18절 5. 세례 요한의 명백한 태도 19절로 23절 6.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함 24절로 34절 7.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냄 35절로 37절 8. 네 제자를 부르심 38절로 44절 9. 나다 나의 신앙 45절로 51절 1절 읽어주세요 5. 태초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함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간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 영원 전입니다 여기 말씀은 헬라어로 로버스입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다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일째 하나님의 제2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이제 3절 말씀 만물의 창조자는 그리스도입니다 3일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직접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잠원 8장 22절 전예수 8장 22절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4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생명과 영적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생명과 영적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의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8장 12절 8장 12절 요한 1서 1장 5절 요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빛이십니다 영적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면 흑암이오 사망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스 5장 14절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여기 어두움은 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만물을 통하여 비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 어둠의 세상 사람들은 찬빛 되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찬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죄 가운데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믿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찬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려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9절 찬빛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잃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보금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10절 읽으세요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세상에 계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선자들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그리스도의 영이 선자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알지 못했습니다 11절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 유다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12절 말씀 유대 백성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신자들을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붙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봉 28장 18절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봉 10장 1절 마가본 16장 17절 18절 마가본 16장 17절 18절 에베소서 1장 19절로 2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혈통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14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잃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의 영이 우리 인성을 잃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의 존재와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모든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는真理 길이오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신구역 성경의 중심이오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의 진리를 다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作为三文一体的神 祂在永远之前就已存在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이제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18절 말씀 하나님은 영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협기 33장 23절 출협기 24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본체는 본 사람이 없으며 볼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14장 9절 14장 9절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9절 말씀 여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집권자를 가리킵니다 사내들인 70인 공의회를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거했습니다 21절 21절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승천한 엘리야가 그 모습 그대로 올 줄 알았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는 승천한 엘리야가 그대로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사역과 성품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응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의원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물어봤습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운다고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22절로 23절에 볼 것 같으면 여기 세례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또 누구냐? 그때 세례의원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온 사람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례의원의 위치가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자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기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원의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원의 겸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식주의에 빠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식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25절에는 유대인들이 세례의원에게 왜 세례를 주느냐 따졌습니다 세례는 죄를 깨끗게 하는 표시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라이수 10장 22절 이제 26, 27절 읽으세요 세례의원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시켜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원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의원보다 6개월 후에 탄생하셨습니다 세례의원은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종이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례의원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래야 세례의원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바르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의원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제 29절 그리고看一下 29절 세례의원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속죄 죽음을 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죄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속죄양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십니다 양이 대신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것입니다 30절 말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의원보다 6개월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세례의원보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으로 영원전부터 삼위일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의원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시의원은 물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시의원은 용수의 시시 32절 말씀 32절 말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의원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비둘기와 같이 성령께서 상징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비둘기는 구약 시대에 제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받쳐지게 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실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에게 임하여 역사하실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례의원이 자기 지혜로 그리스를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인 게시를 통하여 세례의원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것입니다 세례의원은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대로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례의원은 직접 체험해 보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35절 말씀 제자 중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원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의원의 제자였습니다 세례의원은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세례의원은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례의원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례의원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다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라고 보낸 것입니다 세례의원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의원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38절 이제 38절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따라오는가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가서 같이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他们想要了解 예수所住的地方 想要与祂同住 39절 읽으세요 往来看一下 39절 예수说 你们来看 他们就去看祂在哪裡住 这一天便与祂同住 那时约有神证了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보라 그랬습니다 예수要求这些门徒 你们过来看 그들이 계신 곳을 가서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他们去看的时候 能够确实相信 예수就是神的儿子 2장 17절 2장 17절 계시로 2장 17절 치스로 2장 17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유의식화说 100번 불의见 실제로 가보아야 알고 거기에 도달해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가서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여기 10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4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시간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10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간은 상후 10시 40절로 41절 읽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 5장 15절 여기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시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시몬이 형님 시몬이 동생 안드레 인도를 받아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안드레처럼 자기가 먼저 가보고 그 자리로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깊은 영적 세계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인도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개바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개바와 베드로는 같은 뜻입니다 개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로마서 1장 14절 에스겔 3장 18절 이시세수 3장 18절 우리는 가까운 형제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에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애쓰입니다 안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여 생명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43절로 44절 예수님께서 빌립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동네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45절 말씀 나다 나일은 바돌로메와 동의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분이십니다 46절 나다니엘은 전통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때 빌립은 친구에게 와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에게 와보라고 하고 교회로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알아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다니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다니엘은 속에 간사가 없었습니다 거짓과 외식이 없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48절에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나다니엘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49절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가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51절에 하늘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2절 창세기 28장 11절 12절 야구의 보았던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하늘나라로 연결된 사닥다리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오 진리이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오 진리이오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천국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신약 개시의 위대한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흘어졌습니다 예수基督의 십자가의救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는 중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한복음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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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